예에에에에 어! 호아! 으아앗! 야, 저 높은 곳에서 굴렀는데 살아잇.. 어? 멍멍아! 에에에에! 2부.. 3부.. 2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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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l or magic but be wary different creatures will react differently to the power so be careful when using it use the large atrium burst to destroy the yotin wraith that stops your path 스테이지 2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떼기? 야 그러면 다 닳잖아 이거 풀 충전해서 때려야 된다는 거 아냐? 오! 타버린다 죽었어 응 다시 충전 그러게요 막 뭔가 강력한 이펙트 이렇게 맞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성불시켜준다는 느낌이네 조용히 타들어가네 으아아아 이러고 흠흠 흠흠 don't forget that while you're charging the arm you can cancel the charge at any time to avoid overloading it 이게 과부하가요 꾸욱 누르고 있다가 안 떼잖아? 안 떼면 터져버려요 손이 터진다기보단 그냥 날리는거지 그래서 우클릭 눌러서 취소할 수 있어요 차징을 그 다음엔 그 다음엔 그 다음엔 헉,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저기 나오나봐 무서운데 어? 막다른 길 아니야? 아닌가? 길이 더 있구나 뭐야? 준비해, 차징어택 할 준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뭐야! 어어? 어어? 그 새끼 악마들 아니야 저거? 아, 똥마려운데 긴장해가지고 한 번 차징했다가 취소해 볼게요 지금 배, 제가 배터리가 풀인데 차징하다가 취소를 하면 배터리가 다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안다네 발사 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이거지 어, 여기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요 그럼 여긴 뭐야 파이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냥 막다른 길이네 오케이 아야야야 파이프가 미끄러워 뭔 소리야 방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파이프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지금 무서워, 내려가면 애들 나올 것 같애 어 어, 놀래라 쟤네한테 가까이 가볼까? 나 너무 궁금한데 가까이 다가가면 죽으려나? 세이브를 한지 좀 돼가지고 어, 이게 뭐지? 오, 총장이잖아 완벽하게 풀차징 아니고 어정쩡하게 쏴볼게 안 먹히네 풀차징해야되네 반드시 풀차징해야되네 반드시 아, 그럼 배터리 무조건 다 소진해야되는거야? 아, 그럼 배터리 무조건 다 소진해야되는거야? 스테이지2라는게 배터리에서 문양마라는거 아니에요? 아, 그런건가? 아, 이거 여기까지 그러네 그런갑다 근데 나 배터리 짱많아 지금 22개야 근데 투스테이지까지 이거 남용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잖아 다섯갤 먹으니까 쓰읍 에어억 다섯번 쏘면은 다소진되네 배터리가 많다고 안심할수가 없어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거 타고 가야돼요? 쫓아오는거 아니겠지? 내려가볼까? 아 안내려가줘요 그냥 열리네? 엘리베이터 에이트리움 전력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데이고 여러분들 다 엘리베이터에서 긴장하시네 뭐야 뭐야 어 왜그래 얘들아 꼬마 악마들 그러는거 아니에요 오빠가 이 다 손바닥으로 태워 죽여버릴거에요 그러지마세요 아악 아악 아 나 살짝 칼키고 갔어 이거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딱 썼으면은 죽었을까? 저 아이가 나 나 이때를 죽는줄 알았는데 죽지는 않네 나 발 충전중이다 쉿 쉿 쉿 자 지금 환풍구 다 둘러봤는데 길이 엄청 여러 갈래지만 다 막혀있었어요 다 확인했구요 저희가 가야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맞춰있네 여긴 기다려봐 사다리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려면은 전문 암벽 등반가여야되거든 여러분 사다리 올라가본적 있어요 전 약 10미터? 20미터정도 높이가 되는 사다리 타봤는데 한 5미터까진 괜찮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다리 후덜덜 떨려가지고 사다리 제대로 못올라가겠더라구요 자 사다리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힘주고 올라갔어 저장 이런 곳에 돌 숨어있고 그러진 않겠지 이때까지 발견된 돌의 위치를 보아하니 엄청 안보이는 곳에 있는 것 같진 않고 이런 중간 과정이 왜 있는거야 도대체 파워룩 어? 열려있네? 아 이게 망치고 하 대박 우리가 알던 어벤져스의 토르의 망치가 아니야 넘어가! 쟤네 뭐에요? 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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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관통들 잉 이제 여기서 계속 충전이 가능하다 이거지 망치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아 코드 몰라 내려가서 찾아야되나봐 이게 이 시설을 돌리는 주 동력원인가봐요 여기에서 전력 뽑아쓰네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기술력이 물론 게임이지만 어? 어? 분명히 정확하게 맞췄는데 반응이 없어요 좀더 가까이서 맞춰야되네 좀더 가까이서 맞춰야되네 오케오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케 반대쪽에도 길이 있는데? 요기 어? 뭐야 여기 안 내려가져 오케 막다른길 이 이젠 뭐 등급이 거의 의미가 없어 어? 뭐야 그냥 열리네 아아 잠깐만 아냐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잠깐만 방전됐어 방전이 아니라 2패로 갈려면 아까처럼 그렇게 날렵하진 않네 아까처럼 그렇게 날렵하진 않네 오케오케 이정도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겠다 돌아가서 충전하고 올까요? 배터리를 쓸까요? 어쩔까요? 이제 배터리 슬슬 써야지 이 정도 더 낮은 레벨로 락다운 시설이 멈추는건가? 시설이 멈추는건가? 돌이 하나쯤은 있을줄 알았는데 돌이 하나쯤은 있을줄 알았는데 시내 시야 다 쓰면 그냥 자동으로 풀리지 않을까요? 펌크까지 써보자 아 이거 뭐야 화장실이었어? 자 그럼 낮은 레벨로 하고 돌아가면 되겠지? 배터리가 없어 이게 시내 시야가 거의 다달 때쯤이면 되게 긴박한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에이 생각보다 별, 별거 없이 그냥 꺼지네 어? 돌이다 왜? 왜 여기 돌이 있지? 아아 내가 이거 낮은 레벨 워시기 그거 누르면서 다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네 아 4 6 7 3 4 4 4 4 5 4 5 5 5 5 5 5 변기에 누가 낙서를 해놨어 이 룸문자들 영어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이제 위, 위쪽에 있는 문들도 열려있겠다 위쪽으로 가자, 위쪽 열려있겠다가 아니라 이제 열 수 있네, 비밀번호 비밀번호 뭐라고? 4673 땡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채팅 안쳐서 좀 놀랬다 긴장하자고 우리 나 혼자 플레이하는게 아니라 뭐야? 조용히 누구지? 어? 어, 찾았다 쟤도 나 못찾고, 나도 쟤 못찾고. 서로 두리번 두리번. 저 녀석이 시끄러워서 죽었군. 보안 2등급 쯤이야. 오래 걸리네. 뭔 소리야, 이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이게 뭐지? 배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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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19금 표시인가? 생각하는 거 하곤 돌이 왜 뒤에 있어? 형이 왜 거기 있어요? 아 방전된 줄 알았네 여기가 진행루트고 여기가 히든 루트일 거야 굳이 안 열어도 되는 곳인데 내가 전력을 넣어서 열었잖아? 세이브다 세이브 세이브어어어어어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겠군요 꼭 이런 캐비넷 여러개 열어다 보면은 꼭 돌이 나오더라고 괴물소리를 들었는데 아 이거 미리 충전을 해놔야되나? 불안한데 아 맞다 아까 그 문에서 배터리 뺄 수 있지 배터리 아껴야 돼 내놔 이거 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BLACKPY 이건 뭐야? 초록색으로 빛나는대 이것도 뭐 충전할 수 있는 용도 그런건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좋아 또 배터리를 이렇게 계속 써야되는건가? 안전하고 편하게 가려면은 다 죽이면서 가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무시하고 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애들 이동속도가 느려서 아닌거 같애요 그냥 죽입시다 안되겠소 죽입시다 네 꼭 다섯개 차징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차징하다가 도중에 터져요 거부하되서 충전이 캔셀됩니다 뭔소리야 어 저기 있네 근데 쟨 저기에서 꼼짝 않고 있으니까 굳이 죽일 필요 없을 것 같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지? 어 뭐야 달려오는 소리 들려 개무섭게 아 아 이씨! 덤벼어 이 쓰레기야! 안 되겠소! 쏩시라! 하.. 가야되는 길목을 정확하게 맞고있네 뭔가 계속 무장이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네요 이거 배터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악마를 많이 깔아놨대야 자동충전소도 없고 이거 이거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가 없구만 배터리 없으면 어쩌려고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충전 또 해야되나? 배터리 너무 아깝다 내 밑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고 있는 건가? 어? 어! 찾았다 충전기 충전소를 찾아서 예예예예예 이제 난 너희들이 더이상 두렵지 않다구 볼 예예예예 나 왜 이렇게 날아가 없다고 우와 어! 레벨 3짜리 손인가봐 응 아니야 보안이 높은 애들 손이 이렇게 없어 이거, 이건 틀림없어. 3짜리다. 응, 아니야. 이 밑에 엉마들이 있을거야. 계속 소리가 나, 지금. 저기 있다. 두 마리잖아. 두 마리잖아. 제대로 파밍하려면은 아이씨, 레벨 3짜리 손 어디 있는거야. 진짜. 싹뚱님은 안 피곤하세요? 제 로봇이에요, 로봇. 사람 아니고. 채팅, 봇이에요, 봇. 어? 또 소리가 들리는데? 자, 일단 다 둘러봤는데 별게 없어요, 지금. 지금. 여기 안 열리죠? 나중에 이제 슬슬 보안 3등급 먹을 때 됐거든? 먹을 거 같애. 여기로 올라가면. 야, 나 배터리 하나 남았는데? 아니, 미친 이거, 이씨. 돌아가서 충전도 못하잖아. 숨어서 가야겠네,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어? 이거 소리 나. 확실히 레벨 3. 아니야. 아까도 소리 났었던 거 같아, 그래. 그래. 흐임! 아해! 흐! 엄마아아!!! 하하하하하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이거야말로? 하아, 드디어 달려 쟤네 소리는 못 듣나보다 반응을 안하네 이제 여기 내려갈 수 있어 우와 드디어 좀 밝은 데로 왔군요 어, 링크 승인 여깄다, 찾았다 핸더릭 앤더슨 박사에게로 돌아가세요 말이 쉽지? 씨 이건 뭐야?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 있네 어! 똥강아지 아직도 도 돌아다니고 있어? 야, 심지어 저 큰 개를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무섭게 만든 장본인이 저기에 왔다갔다 하고 계시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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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 공격 안 한 거야? 어디로 가라 했냐? 그럼 박사한테 돌아오래. 지하 1층. 지금 우리가 지하 1층 가고 있잖아. 폐기물 처리잖아. 그래서 멍멍이가 나 공격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진짜로? 만나도 위협이 안 되고 했는데 만나니까 바로 씹어먹히고 그런 거 아니다... 오래가 어디야? 어디로 가야되지? 잠겨있고 아아 저기네 오케이 알았 일단 저장부터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잠겨있고 여기 열려있고 우리가 여기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여기로 내려가면 그럼 뭐야? 응 우리 왔던 곳 이런 수바라시 어?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어디 갔어? 아 고마워요 좋은데 시작으로 아 그 초록색으로 되어있던 동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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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중한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안전한 것들은 우리에게만 다시 돌아가amos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다운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와아아아 9개의 열쇠 근데 그 중에 한 6개 정도는 찾아있는 것 같고 나머지 3개 찾아야 돼요 이제 시작이네? 아까부터 얘기해주지 왜 나한테 시키고 나한테 승질이야? 야 꼬우면 니가 가 니가 일 터트려놓고 이런 씨 앱슬로버 태블릿에 열쇠를 꽂으세요 앱슬로버 연구소 2층 이제 열면 100%의 확률로 멍멍이가 우리를 반겨줄거야 준비해 한 65%로 잡자 없어? 없네 아쉬워라 두개 남았네 두개 죄송합니다 헬롱 안내믹 안내믹 네 코드 3825를 사용해 벌크헤드문을 통해 이스트윙으로 들어갑니다. 뭐 어딘가 비밀번호 아아 여기가 이스트윙이고 저기가 웨스트윙이고 여기가 사우스윙이고 여기가 노스윙인데? 잠시만요. 벌크헤드문 이스트윙 여기구만 3825 빛의 신호등 위에서 앱슬러브 열쇠를 찾으세요. 세이브가 있네 어어어 뭐야 지진 이스트윙 아마...촉수 어 뭐야 이거 위에 겁나 커 또 여정을 떠날 때가 왔구만 또 챕터 시작한다고 배터리 많이 주네 좋아좋아 버전한거 좋아 어어 뭐야들끼 아이C 별것도 아닌게 진짜 아 방심했네 풀인가? 쟤네도 태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 누구 쟤네는 두번 때려야 죽네? 근데 1터쌍피 됐어 게이들 와, 2대나 맞아야 성브라이 뭐하다.. 그냥 잡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막 액션 게임이 아니고 애들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거든요? 숨어서 지나쳐도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무쌍 찍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두 대나 때려야 되는 거 되게 크단 말이야?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입하면서 잠겨있는 것도 열 수 있네? 이제 만화도 두 번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돌 잠시만요, 무언가 잘못됐어요 돌이 있는 희생 장소를 그냥 걸어왔다고? 나 길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아 레벨 더 낮은 레벨로 락다운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서 잠겨져 있던 문들을 열어보면 되는 건가? 어디가 열려 있을까? 뭔 소리야 왜그래 왜그래? 무서워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충전기야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너만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저기가 열렸네요 여기도 열린 건가? 아 여기가 돌이 있던 곳이구나 오게이 또 여기에서 돌 하나 나오겠지 또 여기서 돌 하나 나오겠지 너무 빨리 연타해서 문을 열었다 다시 닫아버렸어 이럴수가 돌이 없더니 뭐야 저건 어 어 그 루트 아니야 얘?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충전소가 또 있네 그리고 배터리 벌써 14개나 모았어 4등급 이거는 배터리 빼면 안되겠다 에어락 자체가 잠겨져버리니까 여기서 누구 우는 소리 들리는데? 배터리 뭐야? 죽고싶다고? 살 죽여달라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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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 이거 이렇게 오래 놔두면 혹시 재생되니? 아니면 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건가? 저한테 한번 가까이 다가가볼게요 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realise 재생 되네에- 바쁘다 바빠 아 아 왔다갔다 저쪽에 있는 앤 아직도 울고있어? 와 왜 파란 영원만 남나 했더니 재생이 돼? 얘네가 은근 상급 몬스터구나 그냥 뭐 혼.. 혼자 못알아드릴 소리 하면서 쫓아오길래 되게 허접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초반에 나왔잖아 뭐야? 야야 우냐? 울어? 우냐고 야 가까이 다가가도 반응이 없네요 어 여기 애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다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아 돌 여긴 왜 바.. 막.. 막혀있어 저 반대로도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냥 막다는 길일 것 같긴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돌이 저기가 두 개가 있을지 그러니까 문 너머에 지금 하나 있었던 거 먹었고 길이 아마 똑같이 나 있을텐데 여기랑 대칭적으로 아 오 그림자 구현 되게 잘 돼있다 여기가 열려있는데? 얘도 똑같이 울고 있네 진짜.. 진짜 완벽하게 대칭이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곳으로 빠져있네요? 여기 온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저쪽 문이 원래 잠겨있었고 여기가 하나 더 열려있네요 좀 열어봅시다 그리고 얘네 잡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도망다녀야돼 이게 바로 옆에 배터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잡아야 되는데 4등급 4 스.. 등급 4를 찾아 스캔하세요 충전하러 가는 동안 재생이 될 거 아니야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여긴 잠겨있고 어? 얜가? 제발 가만히 있어라 하하 최선의 아 뭐야아? 배터리 날렸어 하나 아 개빡쳐 이런거 아 여기 멀쩡히 열려있는 문이 있는데 장난? 서로 이어져 있는 거 왜 이렇게 다 울어? 울지마 형 슬프잖아 오! 야 너 보안 4등급 짜리였냐? 멋진 좀비인데? 걔 빨렸다니 운이 좋았어 저 반대쪽도 가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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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 엉덩이 으윽 아아악! 으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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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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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 올라오잖아?? 아악!!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큰일났다 이건.. 쓸 수 밖에 없는건가? 어디갔어? 이제 위를 돌아다니네? 어휴.. 되게 부지런하다 이거 진짜 쏘는건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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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이야 좀 더 못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도 다른 방들처럼 똑같이 그냥 하고 스캔하고 그러는거 아닐까? 아니야 혹시 몰라 돌이 있을수도 있어 우린 다 볼 의무가 있다구요 오케이 다 열어보자구 아! 배터리 좋아 얘도 상응급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스캔을 했으니까 아 왜 이 사이에 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지 열어볼까? 아닌가? 서로 연결 이 돼있나? 이 통로처럼 돼있는건 아니겠지? 그냥 문 하나지 왜 다 우냐고? 쟤네 플레임티비 못봐서 저러는거 아냐 오늘도 생방 놓쳤다 돌이 왔네 쟤고 오케이 오케이 난 creo 아 everyone I told everyone that staying still numbs the pain but it doesn't work that bastard he convinced the whole team to drink the blood he said he said it was the only shot for immortality for people like us I've been trying to get a hold of someone anyone on the outside no one's answering they flayed us and wouldn't tell u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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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wanted to drink it why did i drink it i couldn't be with the others now i could have been 10 weeks to go months how long has it been like this oh god how long has it been make it stop please make it stop kill me kill me kill me kill me kill 오 피를 마시니까 온몸이 불타는 고통이 느껴지나봐 더빙 진짜 미쳤네 성우분들 연기력이 아주 안녕히계세옷 만나서 반가웠구옷 다시는 보지 맙시닷 이건 뭘까 아이 뭔 두개 어 안에서 열 수 있네 아이 아 아 근데 저쪽 문 하나 안 열었는데 아 찝찝하네 돌아가자 다 열어야지 배터리도 여러개 있네 애여어어억 스티어양 여기 안 열었어 엌 들킨거 아니지 들킨거 아니지 아니, 고개를 너무 과하게 튼다니까 이거 고개를 빼서 엿보는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비틀어 재껴 들켰다 아, 여기 배터리 배터리 제발, 제발 뭐야, 이 상태에서 어그로가 풀린다고? 말이 돼? 말이 되니까 빨리 가 가 가 가 가아 가리 겟겟 뭐야, 왜 낑겼어, 쟤 왜 가만히 있어 일어나면 어그로 풀린나나? 배터리는 집어야지 어, 간다 간다 다 된건가? 다 본건가? 아냐, 여길 안봤다 제발 여기 돌이 있기를, 우리의 이, 헛짓거리가 의미가 있기를 이, 헛짓거리가 의미가 있기를 야마가 참사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난 너무 억울해서 오늘 잠 못잘 것 같아 짜증나서 아야 와, 반항 속도 봐 이제 어디로 가지? 왼쪽은 막다른 길 법으로 풀렸고요 왼쪽은 막다른 길이지만 궁금하니까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주도 면밀하게 촉수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갑시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4단계 열 수 있다 진행루트인 것 같이 생겼으니까 진행루트인 것 같이 생겼으니까 여기부터 쭉 가고 그렇지 풀 야, 이제 벌써 열한개밖에 안 남았어 금방금방 모은다 오 오 여기로 가야되는 거야? 어? 무슨 충전소가 두개나 있어? 아 으윽 으윽 얍 쉣 이게 빗나 바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아무튼 다 눌렀고. 저 환풍구가 너무 궁금해. 환풍구부터 열어봅시다. 쟤네 애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피 마시고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죠, 구원. 피 마시고 계속 불타는 신체가 되었으니까. 살까죽 다 벗겨지고 근육밖에 안 남아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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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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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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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배터리 다 쓰겠다, 여기 있는 거 어디 있어, 남은 한 마리 구원해주고 가야지 다시 재생 됐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기다려, 형이 구원해줄게 좀만 기다려, 충전하고 올게 형이 넥슨캐시 도와줘요 넥슨캐시 아, 충전 야, 5,000원만 충전했어 내가, 내가 어딨어 어어, 어, 그러지마 넥슨캐시 아, 버스카드로 충전해요 엇 아이고, 힘들어 왜 안 뒤져 왜 안 뒤지는 거야 야아아 성물시키기가 참 힘드네 더 지름길이 없어 무조건 저쪽길로 가야돼 지금쯤이면 다 일어났겠다 야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진작에 이렇게 할걸 시끄러, 임마 내가 널 구원해준다니까 파란 귀신일 때 그냥 툭 쳐보라고?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뭔데 길이 이래 정편있지 코, 뭐다 쏴야돼 여, 이거 이번엔 두 개를 채워야되네요 한 번에 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니가 해봐 좋아요 엘리베이터 전력 복구했고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씨 짜 하핰 아 아아 잠깐만 방음 보수분도 안들어간건나 앍 아이씨 다시 충전하고 와 너무 당황해 가지고 상호작용키가 이 킨대 지금 너무 재정, 정신이 없어가지고 후 통신실 무슨 내용이냐면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있죠 신들의 힘을 뭐 어떻게 이용해보려고? 차원의 문을 열어서 신들이 있는 세계로 갔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다른 생명체들까지 같이 딸려와가지고 걔네들을 다 봉인해야되는? 악마, 악마가 딸려왔죠? 걔네들을 봉인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씨 충전기 여기있네 괜히, 괜히 왔다갔다 했네 진짜 돌 10개 남았다 충전하고 가야지 충전하고 가야지 너 아직도 살아있냐? 왜 안죽어? 어 오디오로그의 제목이 8394라고 써있었거든 그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놉시다 어? 뿌리가 있네? 빛의 신호등 위에서 앱슬로브 열쇠를 찾으세요 뭐 아 C 리프레임 또 가야돼? 으아ㅏ아ㅏ아ㅏ아ㅏ아ㅏ아ㅏㅏㅏㅏㅏㅏㅏㅏ 까지 뭐야 이거 손 거인이야? 거인손? 와, 거인의 입이예요, 이게. 저게 콩가? 코에다가 호스를 연결한 건가? 헉, 되게 무섭게 생겼네. 무서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나 목성공포증 있거든. 고소공포증, 목성공포증. 시청자공포증. 후원공포증. 후원공포증은 후원을 못받으면 무서움. 어! 그것도 거인 얼굴이야. 목성공포증이 뭐냐면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갑작스럽게 내 눈앞에 커다란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면 극심한 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병이거든요. 병, 병까지는 아니고 공, 공포증이라고. 그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닌 사람도 있던데? 공포증이 난 후원 클럽. 고소공포증. 4등급. 배터리. 어차피 어차피 충전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다 열어놉시다 마음에 부담감이 없으니 바로 여네요 돌 없냐 돌? 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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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거 아이템 있을 때 나는 소린데? 모르겠군 더 돌아가면은 있겠지 아니 근데 이게 다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 이 옆방은 또 다른 방이구나 여기가 창고방이고 아 이 창고랜다 화장실 잠깐만요 내가 맵을 아직 완벽하게 다 안 둘러봐서 오케이 오케이 이쪽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절로 가서 오케이 딱 동선 나오죠 야 키가 많이 큰가봐 여기 얼음에 걸리네 이거 오 눈 밟는 소리나 또 배터리야? 와우 배터리 엄청 많아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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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음, 시설 내 세력 싸움에 대해서 본 것 같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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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여기를 뭔일 났어? 여기 왜 있는거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야 무슨 베란다가 4등급이야 아 이거 누르면 안되지 그냥 이 세계에 오는 직원들이 4등급 이상이라고 그럴수도 있겠다. 여기는 이제 신화속 니플헤임이니까 고등급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나보지 돌 몇개 찾으셔야 돼요? 지금 한 8개? 9개, 9개 찾아야돼요 거인 또 나와?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니네 그냥 가네 아 근데 저기 저쪽 길에 아이씨 나 궁금한거 못참아 보이지 않는 결계같은걸로 막혀있을까? 아니면 그냥 돌로 막혀있을까? 어? 아 와아 여기 돌있어 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 빡사건사건 앗 대박사건 진짜 불러오기 잘했다, 그치? 마지막에 돌 하나 못 먹고 막 찜찜해가지고 막 토하고 그럴 수도 있었잖아? 돌을 왜 해? 아, 짜웃겨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돌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돌이요? 수집 아이템이요 아우쒸이 찌이 내가 이김 이제 통과하게 해줘 아아씨 놀래라 어 사실 가위바위보가 제일 동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게임이라니까 어? 여기도 주먹으로 찍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여기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것 같이 생겼던 곳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결계로 막혀 있었었는데 이거는 떨어질 것 같이 쭉 가지네요? 야, 저거 거인이고 저거 거인이고 지금 바로 옆에 숨소리 들려요? 이거 거인 코야 이거 거인 손이고 죽은 건가? 자고 있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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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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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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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되게 잘 자고 있네 귀엽네 발이야 발 대박 되게 불편하게 잔다 하긴 저렇게 커 커다란데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자겠냐 누워서 그런 자리가 있긴 하겠어 어? 설마 이거 코 보는 것 때문에 진동으로 산사태 일어나고 그런.. 안 뜨셨는데요? 아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아래에 봤다 위에 봤다 그러네 꼭지 으아악! 죽을 뻔했다 꼭지! 꼭지가 아니라 그냥 튀어나와 있는 거네 으악! 걸린! 아...걸리는 줄 알았네 거의 다 온 것 같애 아! 아! 열쇠 찾았어 여기가 산의 정상이구나 예에에 어! 으악! 으악! 야, 저 높은 곳에서 굴렀는데 살아있... 어? 멍멍아! 나 도와주러 오는 거야? 나 물고 가주는 거야 이제 도망가는 거야? 대박 진짜로? 나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우리 멍멍이! 우리 멍멍이 아야! 멍멍아 왜 낑낑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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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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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올라갔다 대박 오! 나 바로 얘 읽는 줄 알고 진짜 마음 아플 뻔 했잖아 갔네? 아! 같이 가지 멍멍이 아... 어쩐지 귀여워 보였는데 이유가 있었어 우리 편이라니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무섭다기보단 그냥 놀랜거지 갑자기 커다라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으 어어어헴흑 쓰으으으으으의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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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버링 기분이 이상해 쟤 왜 자꾸 말 끊어 저 수바라시가 진짜.. 사람이 없어서 놀이기구 계속 타는 기분 아 뭔가 너무 슬프다 그.. 뭐지? 폐업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랄까? 뭐지? 어디오로 와요? 이거 열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실도 안 됐네? 오르다 8단계까지 칸은 있네요 진짜네 그리고 열쇠를 꼽는거랑 박사...에게 돌아가는거랑 지금 두개인데 꼽기 전에 박사한테 먼저 가는게 맞겠지? 저번에도 그렇게 하라며 근데 이번에는 먼저 뽑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박사한테 먼저 가봅시다 어 깜짝! 야 이 개색.. 뭐야 저 뭐 나한테 목 조르고 있는 거야? 나를 왜 기절 시켜? 따라오라면 알아서 잘 따라갈 텐데 왜 뭐야 나 죽었어? 이걸 봐야 된다는 게 이거 우울발한 거야? 나 이거 골백 번도 더 봤어! 아니 장난 똥대래 나 진짜 야 니가 굳이 그런 수고를 드리지 않았어도 난 봤다고 여기 아 또라이다 진짜 일단 한 대 맞자 아깝다 너한테 쓰기가 너무 아까워 너한테 쓰기가 너무 아까워 너 그냥 그냥 다 들으면 안 돼 우리가 모르겠어 넌, 이 개신이 다 놀고있어 난 이 개신이 다 놀았잖아 아니, 제발 나한테 들어서 난 너네네 헨덱이 그제 했잖아 너네네네 너네네네 죽을때봐야 돼 너네네네 죽을때봐야 된다 그리고 너네네 죽을때봐야 된다 난 테스트의 문제이지 너네네네 죽을때봐야 돼 너네네네네 죽을때봐야 돼 입술 이상우고 기억해보셨 Sixty unlocked 제발, 세상의 세상이 끝나기 시작 서라! 사이프가 하나의 사이프가 남았지 않습니다 만하자의 의사실은 이재들의 속도는 마지막에 뇌다의 레슬로 그려움 이후에 살려주려 스왕의 쓰위보는 어? 네? 뭐라고요? 니가 보안등급이 높은 애였어? 아니 그럼 진작에 손을 줄 것이지 와 진짜 얜 패야되겠다 안되겠다 아아아아악! 그거 아까워 다행이다 이성을 붙잡아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열쇠를 꽂으러 가야지 열쇠를 꽂고 지하 2층을 통해 요툰 헤임으로 향하세요 그러고보니까 여기다 이제 갈 수 있네? 여긴 뭐야? 3층이 있었네요? 3층에 있었네? 굉장히 어둡다 근데 3층은 어 어 이걸 꺼내는게 이득이겠지? 문을 강제로 여는거 보다? 와우 배터리잖아 어! 뭐야 이 검은? 엄청 거대한 검이 있네? 7등급 나중에 또 와야지 길이 끊어져있네요 누가 이 석상한테 재갈 무는거 가르쳐줬어? 위험한 녀석이네 SM 체질이야 아주 여기도 끊어져있네요 3층은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생각보다 이제 2층으로 가서 열쇠 꽂고 지하 2층으로 갑시다 어디에다 꽂아줄까? 여기 여기 선.. 선택권이 없네 여기밖에 무조건 없는데 저 Meyer 회기물 처리 해산물 처리 시작 뭐야? 왜이렇게 밝아 여기 나중엔 의도적으로 한 번 죽어야 된다 이건가? 어우 왜 이렇게 밝아 이거 그러게요 뿌리로 이동할때마다 도착할때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달인이 된건가 뭐야 놀래라 어 또 배터리 배터리 짱많다 진짜 이제 세개만 더 모으면 돼 뭔솔 여기서 난 소리야? 으아아아아아악 아 나 버튼 안눌리나 했는데 와아 죽었어? 어디야 여기가 와 이거 신의 비전이 꺼져있으니까 아무것도 안보이네 입속인가 위장속인가 내장속인거 같은데 뭔소리야 여기 세이브있다 세이브 어우 너무 넓고 공허하군 혹시 몰라 이 괴물딱지가 돌을 삼켰을지 여기 그런거보니까 세이브는 왜 삼켰대 어이없네 여기서 마음의 명상을 좀 하고 더 위로 올라가 봐야겠지 더 위로 올라가 봐야겠지 이게 뭐지 구멍이 있네 지금 보니까 이거 알인거 같거든요 알? 알이 부하한거 같은데? 알이 부하한거 같은데? 구멍이 총 두곳이 있어 이곳이랑 이곳 어디를 먼저 가야될까 세곳이네 왼쪽 오른쪽 중간 뭐 하나씩 다 가봐야겠지 빨리 왼쪽부터 가봅시다 아 너무 아 네 네 네 네 아, 다른 구멍들도 다 여기로 통왔네. 혹시나 길 못 찾을까봐 구멍을 세 개 뚫어놨나봐. 뭐, 이거 점프해서 넘어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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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I think I saw something move down there. Something big. 야이씨 소리 뭐야. 사그락사그락 소리. 기분 나빠 죽겠네. 설마 등급 6짜리인가? 오! 대박. 이렇게 갑자기 6등급을 얻다니. 이거 봐. 알이잖아.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 근데 부화한 거지. 몇몇 개들. 알이 엄청 많아요. 이걸로 계란후라이 해먹어도 되겠어. 배고프다. 어! 뭐야 이거. 헐. 으. 벌레들이 감싸고 있던 배터리라니. 배터리 두개 남았다. 이거 다 뼈야? 뼈는 아니군. 뭐해 저거. 공격할까 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가 아닌 것 같은데 공격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때까지 모은 거 지금 다 써주마. 타임. 길이 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이쪽? 아 그럼 막다른 길이구나. 여긴 왜 밝지? 이 괴물의 입속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괴물의 입속이 아니라 그냥 어떤 동굴인 걸까? 아 여기가 그 우물인가? 다시 어두워진다. Kristin 막다른 길이 아니구나 다행이다. 막다른 길이었으면 되게 절망할뻔했어. 장쓰러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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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과제를 달성함 딜러! 오워! 데에에스! botch 이게 솔직히 그냥 막 달려가기만 해도 애들한테 공격은 안당할거같은데 굳이 잡으면서 가니 이런 도전과제가 열리는것 같에요 근데 우리 이럴 때 쓰려고 열심히 배터리 파밍한 거잖아, 그지? 웬만하면은 좀 주변 잘 둘러보면서 안전하게 파밍하면서 가자고. 애들 다 잡고. 기분 나쁜 것들. 으아아아아아아아! 덜렁덜렁? 뭐야 이게! 갑자기 내려와서 막 나 덮 채우고 그러진 않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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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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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니 미친. 회복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마. 공격을 하네? 근데 한 마리만 떨어지는 것 같애. 쟤네 다 떨어졌으면 나 100% 죽었어 이거. 절대 못 깨. 으, 소리 진짜. 아, 깜짝이야. 으, 뭐야아아 진짜. 또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아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야 쟤 아 공격하려고 했는데 쟤가 나를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았어 잘했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자 여기가 진행루트예요 다시 빠꾸해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뭘까 서로 똑같이 이어져 있는 걸 까아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서로 이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엄청 크다 아마 저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야 이게 뭐지? 아 이게 오딘의 눈인가? 열쇠도 얻었고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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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이게 이거 벌레야? 구더기야? 어? 오 마이 어 미친? 애들 쫓아 어? 어? 돌 없지 돌 그 와중에 돌 나가 와 다시 땅으로 다 들어가네 아 아우 쨍그러워 이것도 거머리같이 생겼어 지금 계속 보니까 끝났어? 이번 스테이지는 좀 짧네요 제일 힘들었지만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가자 철사동 으으으으 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지하 1층으로 못가 일단 열쇠 꽂으러 갑시다 그러면 아이씨 뭐하나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구만 원래 이렇게 뿌옇던가요? 지하가 뿌옇더라구요 지하 2층이 습기차서 마지막 열쇠를 꼽으면 어떻게 되나 멈추나 어? 죽었어? 설마 이렇게 허망하게 또 저세상 가는거 아니지? 맞네 어? 방금 뭐야? 닥쳐 그루토 새끼야 그루토 주제 흠 방금 근데 오딘의 눈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냥 이거를 현실세계로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조작하는건가? 흠 아 너무 가까운데 지금? 좀 멀리 돌아갑시다 맞아 시야가 왜 이렇게 넓어? 맞아 시야가 왜 이렇게 넓어? 흠 흠 흠 흠 안되겠다 이속이 너무 빨라 일단 거의 다 꺼냈어 천천히 해 천천히 힐링 방금 맨 처음 로봇이 맑은거 같다고? 오오 그런거 같겠다 너는 죽어서 헤라임에 가게 될 거라고? 어차피... 지금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부분인데 뭐... 미련 없어요... 뭐라고? 잠깐만 헐! 헐! 야 여자 목소리 얘였어! 아 얘가... 얘가 저세상에 갇혀있었는데 우리가 방금 한 행동이 얘의 봉인을 풀은 거였어! 헐! 모든... 그들... 아! 나 이제 죽는 거야? 어? 아! 안 돼! 멍멍아! 헐! 없살や hips 바다 누군지 저게 팔 떨어졌어... 하!!!! ... 실패 어! 자 내 reinvent 네 머리 떨어졌어... ا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